안녕하세요 올드앤뮤즈 시청자 여러분 유희입니다. 자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 놀 계획 잘 짜고 계신가요? 스트레스도 풀어야 하고 예쁜 옷도 입어야 하고 인증샷 찍어야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리를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저의 관리 데이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관리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많은 팁들을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오늘부터 관리 데이예요. 왜냐하면 이제 며칠 후에 중요한 촬영이 있어서 정말 딱 오늘부터 제가 관리를 할 건데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아침이라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우선 배를 채우고 시작을 할게요. 바로 저의 오늘 아침입니다. 굉장히 화려한 게 있죠? 전 운동하기 전에 절대 공복으로 가지 않아요. 가볍게라도 포만감을 조금 채우고 가는 편인데 사실 저도 관리 데이라서 이렇게 좀 관리를 할 때는 단백질을 꼭꼭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사실 단백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뭔가 파우더라든지 뭔가 쉐이크라든지 그리고 닭가슴살 이런 종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몇 년씩 먹다 보니까 질리기도 하고 그리고 포만감이 사실 크게 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좋을까 엄청 엄청 고민을 하다가 바로 이 아이를 발견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무려 4가지 맛이 있어요, 여러분. 자, 시나몬, 카카오, 바나나, 갈릭 이렇게 4가지 제품이 있는데 다양한 맛이 있어서 골라 먹기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보통 그래몰라에는 귀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안에는 해바라 주씨, 아몬드, 호두 굉장히 많은 견과류들이 들어있어서 씹는 식감도 굉장히 좋고 포만감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저도 이걸 어디서 들었는데 뇌는 뭔가 되게 자주 씹어줘야 포만감을 느낀다고 해요. 근데 이제 파우더나 닭가슴살 한 덩이는 사실 포만감을 느끼기에는 조금 힘들잖아요. 근데 이 그래몰라는 많이 많이 씹기 때문에 포만감을 훨씬 더 느낀다고 합니다. 저는 간식 대용으로 이 제품들을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자면 이 시나몬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관리되어 있대. 자주 애용하는 제품이고 이 카카오는 약간 달콤하면서 씁쓸해요. 그래서 저칼로리 아이스크림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스크림에 위에 이렇게 뿌려 먹으면 굉장히 맛있고 이 바나나는 사실 바나나가 안에 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유에 말아먹거나 이건 정말 과자 대용으로 먹는 걸 추천드리고 사실 갈릭은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맥주 안주로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견과류를 먹지 마시고 이 그래놀라와 조금 해서 맥주 한 잔 하시면 정말 저당 그래놀라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저는 지금 딱 관리데이니까 시나몬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아시죠? 이것만 먹으면 정말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사실 이것만 먹어도 좋은 분들은 계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만 못 먹어요. 그래서 이 그래놀라를 같이 섞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 위에 충분히 뿌려서 같이 이렇게 여러분 소리 들으세요. 견과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바삭바삭하면서도 씹는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 안에 보이시나요? 아몬드 호두 저는 관리할 때 이 네 가지를 골고루 먹긴 하지만 조금은 단맛을 느끼고 싶을 땐 이 시나몬을 자주 먹는 편인데 이 시나몬 파우더가 뭔가 과하지도 않고 달큰하면서도 이 그린 요거트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저는 우유보다는 요거트와 이 시나몬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그래놀라가 설탕을 사용하지 않고 설탕 대체자를 사용한 저당 그래놀라입니다. 그래서 과하지 않은 단맛을 느낄 수 있고 칼로리의 혈당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챙겨 먹기 힘든 직장인분들이나 학생분들한테도 굉장히 좋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정말 건강한 한 끼를 드실 수 있습니다. 짱! 마지막 자 이렇게 저의 든든한 한 끼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도 든든한 한 끼 챙겨 드시고 건강한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운동을 하러 가볼 거예요. 같이 가시죠!